2부입니다. 1부는 고정댓글에 링크 달아 놓을게요. 그리고 이 아줌매가 글을 완전히 새로 하나 써올렸어요. 원지, 첫째 딸 욕만 하시네요? 어제 저희 둘째와 관련해가지고 조언을 좀 구하고자 했던 사람입니다. 지금 다들 저희 큰딸내미만 욕을 하고 계시는데요. 제가 말이죠, 글이 길어질까봐 세세히 쓰진 않았지만 사실 저희 둘째도 큰 애가 했던 만큼, 아니지, 더 심하게 말버릇이 안 좋아요. 그리고 또 둘째만 힘내라고 요원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아니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? 아무래도 제가 글을 잘못 쓴건지 아니 그래요, 오히려 나는 객관적으로 보고 싶어서 저희 둘째 잘못 길게 안 썼고 오히려 첫째 잘못만 자세히 쓴건데 아마도 그래서 이런 불상사가 생기지 않았나 싶습니다. 평소 크고 작은 마찰이 있을 때마다 저희 둘째는 엄마는 나한테 그럴 자격이 없어 엄마가 뭔데 상관이야? 창피한 줄 알아? 아니 왜 이렇게 나를 못살게 괴롭히는 거야? 등등등 차마 부모한테 했다고는 보기에 어처구니 없을 정도 수준의 그런 엄청난 막말을 해요. 애 성격이 굉장히 직설적인 편입니다. 그리고 애가 이럴 때 저희 첫째도 어이가 없는지 부모보다 먼저 나서서 다그칠 때도 많았어요. 얼마나 답답했으면 애가 그랬겠습니까? 그리고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. 수업 태도 때문에 여러 번 지적을 받고 그랬어요. 따로 뭐 선생님이 저한테 연락을 해온 건 아니지만 그런 건 없었지만 뭐 지가 지입으로 말한 게 여러 번이니까 그거 다 사실이죠? 뻘이 스스로 해야 할 일이나 주변 정리 같은 걸 애가 어려서부터 유독 못 챙기고 그래가지고 제가 얘 언니인 큰애한테 네가 좀 대신해줘라 이렇게 말을 했던 적도 여러 번 있습니다. 그리고 그때마다 둘째는 뭔데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? 또 이렇게 우기는데 언니가 보기에 동생이 고분고분하게 또 고마워해도 모자랄 판인데 애가 말도 저렇게 하고 말도 안 듣고 이러니까 화가 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? 또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 큰애는 고생을 참 많이 했는데요. 허니 그러니까 제 말은요. 이 둘째가 지 언니 때문에 덕을 많이 본 거면 이제 성격을 조금 죽여도 되는 거 아니냐 이겁니다.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요? 화장품이나 스마트폰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. 이거는요. 이 아이만 못하게 한 게 아니고 저희 첫째도 똑같이 못하게 했기 때문에 둘째도 못하게 한 겁니다. 공평하게 차별한 거 아니니까 그런 이상한 오해들은 하지 마세요. 둘째가 하는 말로 시대가 바뀌었다 라고는 하지만 그래봤자 둘이 고작 6살 차이입니다. 6년으로 고작 이 정도 시간으로 시대가 변합니까? 그리고 쉽게 말해서 큰애는 안 해주고 둘째만 해주면 솔직히 큰아이 입장에서 나는 저 나이 때 이런 거 못했다 이런 소리 안 나올까요? 원망 안 하겠냐고요. 당연히 그런 게 나오기 때문에 그냥 다 같이 하지 마라 이런 겁니다. 그리고 용돈 문제도 그래요. 이거는 무조건 10원 한 푼도 안 줬다 이런 게 아니고 애가 어디를 롤러를 간다든지 그럴 때는 제 카드를 줬어요 쓰라고 아니 오히려 제 카드는 얘가 뭘 쓰면 어디서 뭘 썼는지 뭘 샀는지 다 나오니까 허투루 돈 쓰는 거 없고 그렇게 안 하니까 경제관념도 다 길러지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좋았고요. 그러니까 얘가 말하는 용돈은 평소 지가 사고 싶은 거 살 때 이런 걸 말하는 건데 이런 거 제가 다 사준다고 했어요. 골라보라고 하니까 별로 단정하지 않은 옷을 고른다든지 또 팔찌 목걸이 같은 거 막 골라왔길래 내가 카드를 줬거든. 이거 안 된다고 해가지고 싸움이 생긴 겁니다. 그리고 자식들 편애한다고 저에 대한 욕도 되게 많은데 이거는 여러분 오해죠? 잘못된 겁니다. 아니 오히려 이거는 작은 애가 아니라 저희 큰 딸내미가 하소연을 해야 될 일이다 이거예요. 먼저 용돈 첫째가 대학을 다닐 때보다 무려 5만원이나 더 주고 있는 중이에요. 월 10만원씩 주고 있다고 그리고 대입전 가전제품도 첫째 때보다 훨씬 더 좋은 거 사줬습니다. 이 가전제품은 뭘 말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. 그리고 입시 때도 그래요. 아무래도 둘째가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더 많아서 100% 큰애한테 올인은 못했지만 둘째 때는 오히려 첫째를 미리 대학에 보내놨기 때문에 마음을 놓고 더 신경 써서 준비를 할 수 있었다 이거죠. 저희 큰애는 말 그대로 첫째라서 입시에 서툰 부분이 많다 보니 예 공부실력이면 분명 더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었음에도 특히 3수까지 했는데도 좀 아쉬운 대학교에 갔고요. 둘째 때는 저도 경험이 많이 쌓여서 입시에 익숙할 때라 오히려 둘째 본인 성적보다 더 좋은 대학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. 이거 지언니 덕분거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? 아니라고 할 수 있냐고? 여하튼 저도 지금 감정이 너무 앞서가지고 생각이 잘 안 나는데요. 나중에 뭐라도 생각나는 게 있으면 조금 더 추가를 해보겠습니다. 그리고 너무나 예상받게 말씀들을 하셔서 제가 좀 당황스럽지만 그냥 이거는 제가 글을 명확히 안 쓴 탓이라고 생각을 하겠어요. 그럼 감사합니다. 다들 안녕히 계세요. 댓글 1번 이런 시댕? 그래서 뭐? 어쩌라고? 모든 사람들이 지적을 해도 아득바득 첫째만 싸고 돌거면 도대체 이런 글을 왜 올려요? 그냥 첫째만 물고 빨고 사세요. 네 말대로면 둘째가 성적 파탄에 사회성 개박살나가지고 애미 애비랑 언니랑 사이 틀어진 건데 이런 상황에서 억지로 화해를 시켜야 할 이유가 있는 겁니까? 정신병자 속으로 해서 니들끼리 셋이서 눈눈하나 행복하게 백년해로 하라고 미친 사람들 같아 진짜 2번 첫째랑 나이터홀 6살 난다는 거 보니까 늦둥이 막내라서 온 가족이 전부 다 애 어리다는 이유로 찍어 누르고 지들 입맛대로 이리저리 말 잘 듣게 만들고 싶었는데 그게 안되니까 애가 미운거지 뭐 야 진짜 하나같이 못돼 처먹은 인간들만 모여가지고 평범하고 착한 애 하나 완전 버려놨네 니들 진짜 천발받아라 반드시 벼락처먹고 비명횡사하길 바란다 너부터 3번 야 이 미친 아줌마 소름 돋우니까 이제 적당히 하라고 첫째가 사페가 돼버린 거 이거 모두 부모 탓이다 그냥 부모가 쌍으로 미쳤어 애비는 폭력이나 쓰지 애비는 통제나 하지 4번 제발 정신 좀 차려요 지금 다들 하나같이 둘째 탈 아니 둘째만 불쌍하다고 하잖아 사람들이 다들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냥 그 아이 자체를 받아들이라고 통제하려 하고 그 가족들 틀에 맞추려고 하니까 그것도 좋은 것도 아니야 거지같고 이상한 틀 그러니까 애가 못견디고 자꾸 튕겨나가는 거라고 그러니 이걸 맞추고 싶으면 먼저 그 미친 틀부터 바꾸라고요 형제 자매끼리 비교질하는 부모가 세상에서 제일 못났어 잘잘못은 공평하게 해야 그게 훈육인 거라고요 지금은 전혀 공평해 보이지 않는다고 알겠습니까? 야 엄마의 사고가 기본적인 범주를 아득히 초월해버리니까 진짜 뭐 할 말을 잃어버리네 사람들이 이렇게 지적을 해줘도 계속 같은 말만 하는 앵무새요 그래 조금만 더 열심히 노력하면 조만간 뉴스 기사에 나오겠네 둘째 빼고 너그 셋은 그냥 정신병이요 특히 엄마 너 만약 이게 기출변형이 아니고 진짜라면 그렇다면 쓴이는 꼭 병원에 가서 상담을 받아야 될 사람으로 보입니다 보는 시야가 너무나 편협하고 기울어져 있어요 이미 둘째가 이상하다는 규정을 스스로 해버리고 조언을 구하고 있으니 이게 뭔 소용이 있겠냐고요 또 지금 네가 적어놓은 일화들 보면 이거 아무리 봐도 둘째는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저도 아이를 키우는 엄마지만 님은 딸의 모습을 제 각각의 모습으로 인정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네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그러고 사는 거야 큰애와 둘째가 작은애가 비록 네 한 배에서 나왔다곤 해도 그냥 완전히 다른 각각의 인격입니다 보아하니 쓴이 기질이 첫애랑 결이 잘 맞아가지고 더 이해를 하고 그런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둘째를 이상한 아이로 몰고 가는 건 틀린거지요 아시겠어요? 그 둘째 아이가 그동안 참 외로운 싸움을 하면서 살았겠습니다 아이고 불쌍해라 6번 2탄도 똑같아 엄마부터가 제정신이 아니구만 6년 차이면 시대 엄청 많이 바뀌어요 이 아줌마야 단톡에만 안 들어가도 바로 왕따 당하는 세상인데 뭔 수로 어울리겠어? 스마트폰이 없는데 게다가 6년이면 물가도 얼마나 차이가 나냐 꼴랑 5만원 더 올려주고 많이 줬다 이랄지 애 엄마랑 큰딸이랑 아빠까지 셋 다 정신병 자요 그냥 7번 야 지가 아끼는 첫째가 사람들한테 욕을 오지게 먹으니까 아득바득 둘째 잘못 찾아내서 이러면 꼬라지 봐라 아 추하다 8번 와 미친 이 여자 말하는 거 봐라 박수원 가족들 보는 거 같네 아니 무조건 다 진말이 맞다고 할 거면 도대체 글을 왜 올렸대요? 9번 이렇게 구차하게 추각을 써도 가족들 전체가 합심해가지고 둘째 괴롭힌 게 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아니 지금 이 글에서 니네 둘째 딸이 잘못한 게 뭡니까? 눈을 씻고 봐도 없어 너희 둘째는 전 글에도 그렇고 이번 글에도 그렇고 가족들한테 그저 폭행당하고 괴롭힘을 당할 만큼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 이거야 너는 그냥 둘째라서 미운 겁니다 전부다 알겠나요? 10번 아니 지금 이 옆에 내가 정말 제정신인 건가?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 똥을 써갈게 해가지고 나는 순간 나 어쩌면 딴 세상에서 살다 온 줄 알았네? 아줌마는 정말로 큰 딸이 정상적인 인간 같습니까? 사회에 가면요 이거 제정신이 아닌 거 바로 뽀록 나요 그래 뭐 늙어 죽을 때까지 첫째 딸 잘 모시고 사세요 나중에 가가지고 둘째야 너도 너희 언니 덕을 봤으니 너도 도와야지 이제 나도 하지 말고 어? 그냥 니들 셋이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앨콩달콩 살아라 이겁니다 병자들끼리 알아서 똘똘 뭉쳐 행복하다면 뭐 그래 정상적인 인간의 삶 같은 거 전혀 알 필요 없지 뭐 우와 이 아줌마 뭐냐 진짜 끝까지 둘째 딸을 쓰레기로 만들려고 하고 이제 나의 발악을 안 해 그래 이제 알겠다 당신 개모지 개모 큰애만 친딸인 거야 당신 같은 양매가 친엄마일 리가 없어 절대로 어질어질하네 이거 아무리 봐도 기출 변형 같습니다 그것도 아니면 주작이거나 본인이 이렇게 하는 거는 아이큐가 두 자리도 아니고 한 자리가 아닌 이상 되나 이게 그죠? 근데 만약 진짜라면 그것도 또 소름 돋네요 이야 어질어질하다 아무튼 감사합니다